시청자분들 구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카파형이 스폰.. 아 키파형이 스폰해준다고? 홈키파형이 몇개? 오야.. 기훈아 스폰이란다 스폰 그래도 쏴주잖아 시바더마 그러면 홈키파형 그냥 저한테 배풍주세요 2000개 기훈이가 싫다네요 기훈이가 싫대요 저형님 내방송에서 그.. 어.. 미들손이거든? 미들핸드? 중손 홈키파 사랑해 홈키파형 원하는 게임있어요? 형이 정해주는걸로 뭐하던가 저형이 거짓말할 형은 아니에요 왜냐면 니들 여동생방에 저형이 여럴이거든 모두의 마블을 할줄 몰라 나.. 진짜 하나도 할줄 모르는데? 그거 컴퓨터로 내.. 몰라 너도? 모두의 마블을 1도 할줄 모르는데 나? 아무거나 해 시브레야 그러면 기훈아 니가 원하는걸로 하자 형이 그전파 졌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내기로 하는것들 있잖아 말해봐라 쌍남자 킹 기훈이 오목? 아따 아 근데 이거 오목은 그 뭐야 시청자들이 코치질 해주는데 코치질.. 그 뭐야 듣기 업데이? 아 뭐 실제로 만든 쌀깍이에요 넷마블 넷마블 오복 들어가면 되대 어차피 코치해도 모름 아따 넷마블 오복 들어오나 얼리고 하자고? 얼리고 하자고? 그럼 또 니들이 너무 재미없잖아 오목 이거 오목 어디있어? 아 여기다 바둑&TV 얼리면 개노재미해 어 이거 오목 아닌데? 진짜 바둑인데? 카트가 낫다고? 그럼 기훈이한테 그 스카이프 좀 걸게요 잠깐만요 썩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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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야 그 뭐야 넷마블에 오목 없어졌어요? 아 여깄네 보드캐쥬얼 야 기훈아 니가 원하는게 오목 맞지? 토끼우이님 1,2,3개 감사합니다 오목합시다 오목 기훈이가 하자는거 하자 왜냐면 그전판 제가 이겼기때문에 제 방송에는 알까기아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오목합시다 오목 어 뭐고? 착한척하지마소 형님 어? 야 잠깐만 오목채널 7입니다 7 오목채널 7 오목채널 7이요? 잠깐만 오목채널 7이라고? 예 야 이거 소리가 왜이리 시끄럽나 설정 효과음 끄기 들어오소 청모드 확인 들어오라고? 에이 그래도 가도되 광어와라 이거 맞나? 예? 혹시 그 제목이 광어와라 이거 맞나? 예예 광어와라요 이쯤에 형한테 실수하네 또 뭐여? 백무 백무 시라고? 아 또 킹도리님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K연파를 처벌할게요 예 형님 어? 들어왔습니까? 열어볼라 빛은 1234요 와 모모님께 33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꼭 이기도록 할께요 야 근데 형 시마력다 시쯤 사고 올게 저도요 가면 시쌈는 타이트까지 가십시다 시쌈고 바로 시작합시다 시쯤 사고 올게 심어리 꺼 긴장했거든요 지금? 심어리 와이 차봤었냐고? 아니? 할미 주무셔요? 몰라 튜윈아 아까 잔다고 얘기했네 했던거 같은데 아이 뭘 병기를 부셔요 저..제..정..력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가자 아 손 씻었어요 형님 갑시다 시작하십쇼 아따 내가 시작하는거 맞나? 야 몇판인데? 몇판 3판 2선 할랍니까? 아따 3판 2선승하자 오케 콜 갑시다 내 레디 했는데 근데 됐다구요? 뭐라하면 되네 누구선이고? 형님선인데요? 아따 니가선이다 이마 야 니 승률 왜이렇게 높아? 43이네? 아 그래? 너 오목 어떻게 하더라? 오 오해하는지 모릅까? 까먹었다 아 빨리해라 할배야 아 빨리해라 할배야 오오 나를 이길사람이 없지 니 오목 잘하나? 저 존나 호줍니다 진짜로 진짜? 그쵸? 빨리해라 좀! 오옹 체만 예 셋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기. 음원 공격 들어간다. 끝났네. 끝났네. 빨리 어서. 음원 공격. 아 뭐 별거 있구나. 이제 개잘하네. 이 새끼 개잘하는데요. 네 뭐하는데요. 내가 못하는거라고요. 그전에 끝났었다고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못하는거라고. 왜이렇게. 균이 거의 오목신동인데요. 그런말 자주 들었죠 어릴때. 왜이렇게 잘하지. 아 원래 깜짝돌이 유리해. 아 진짜다. 어? 대굴대굴대굴 소리 들리네요. 아. 생선대가리 골라가는 소리 들리네. 나도 아까부터. 돼지. 대가리 골라가는 소리 들리더라. 뭐라칩니까. 아 기훈이가 잘하는게 있구나. 방송말고. 무슨 개같은 소리입니까. 기훈이 잘하는거 삥 뜯는거. 방송하는거 뭐뭐. 린정? 내가 좀 약간. 개탈탈탈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삼삼은 흰돌만 데껄려. 내가 알기론 그래요. 어. 흰돌만. 삼삼 안되지 싶은데. 빨리해라. 저는 생각중입니다. 뭐 두는사람 어디갔나. 뭐 경로당이가 여기. 흰색만 된다는데요. 왜 저기 났지. 3대3 흰색만 된다는데요. 삼삼. 어. 뭐 어디 났노. 비밀이다. 빨리해라. 마. 흠. 아. 높brar. 어. 40. 가. 하. 하아.. 절가서 어? 흐흐흐흐흐흐흐흐 뭐고? 생선대가리고 하하하하하하 야 어머 개잘하네 진짜 형님이 좋나 못하네요 야 근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 같다 우리 불공평합니카 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이게 상대가 조금이라도 해야되는데 이 새꺄! 홈키파이님 제 방으로 와주세여님 예 아직 한발 남았다 조용해라 아직 한발 남았다 한발 남았다구요? 그래 인마 5판 3선승이라메 뭐라합니까 3판 2승이라켰는데 어? 아니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5판 3선승이라 그랬던거 같은데 예? 뭔 우길걸 우기싶쇼 아니 그게 아니라 5판 3선승은 니가 먼저 니가 마지막에 얘기하잖아 니가 더 소리합니까 3판 2승이라켰는데 그 일단 홈키파이님 니가 5판 3선승이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었다니까 형님 그 스파라운드가 벌어서 알까기 안먹으시죠 응? 형님 팬들이 제방 넘어가지고 5판 3선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니 매니저도 그렇게 채팅을시네 니가 마지막에 5판 시작 바로 전에 5판 3선승이라고 얘기했었다고 근데 5판 3선승이어도 제가 질거 아는데요 아 제가 5판 3선이라고 했어요? 형님 제가 5판 3선이라고 했는가보네요 그럼 합시다 아 레디 박으십쇼 박았나요? 아 됐다 내가 안한다 예? 안해 뭘 안해요? 5판 3선승이라고 그랬다가 3판 2선승이라고 그랬다가 나 안해 야 갱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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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3판 2선이라고 했다고요? 3판 2선이라고 했다는데 다시 근데 시청자분들 내 기억이 그런데 내 기억이 잘못됐나? 잠깐만요 나도 물어볼게 시청자분들 마지막에 몇판 몇 선승이라고 했어요 아 진짜 솔직하게 아 무효 말고 보석님 저기 3판 2선이라고 했다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 3판 2선승이라고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5판 선수는 너무 지겹잖아요 홈키파이님 나가신거 아니죠? 아니 내 기억으론 그렇다고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뭘 욕을 그렇게 해요 기훈이 팬분들 왜 욕하지 마세요 ㅋㅋ ㅋ 미안하다 생각하는데 형 됐습니다 삐졌습니다 기자 홍키파이님 진짜 스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이 좀 머리쓰면 약하네요 어? 운은 좋네요 음 나 오목할 줄 몰라 어딨지 홍키파형? 잠깐만 모르겠다 내한테 메인이셔 주라는데? 잠깐만 마 아깝나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돈이 아니에요 멍청한 시발새끼야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그 뭐야 기운이 2000개를 받았는데 내가 그거 아낄 스타일이냐? 쾌자라리인 척 오지네 홍키파형 어디있어? 홍키파형 형님 근데 콕키파형님 온답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오 내 젖떼 추천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홍키파형 홍키파형 어딨지? 아니 이 형 막 그 뭐야 튀고 고를 스타일이 아니다 음 어 내 방에 없는데? 니 매니저 들여봐 이 아이디 밟 niin 저 방에 없는데 내 방은 없는데.. 뭐지? 어 내 방에 없는데....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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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모든데? 제 발이 너무는데요? 아 컴퓨터 깔러 갔다고 익스플로어 인터넷 깔러 갔다고요 익스플로어 깐다간게 뭔 말이에요 컴퓨터 사러 갔다고요 아니 아니 인터넷 설치하러 갔다고 맨날 모바일로 보시다가 뭐 아프리카 설치하시는 중이겠지 결제때문에 입금이 좀 느리네 아 결제때문에 익스플로러 깔아야 함 감사합니다 형님 뭐 한판 더 할랍니까 알까기라든지 2천개요 2천개 기훈아 보채지마라 없어보인다는데 뭐 없다 이 새끼야 뭘로 없어보인다고 없는데 새끼가 진짜 카트 서든 카트 내 방에서는 카트가 제일 많아 카트 얘기가 제일 많은데 카트 형님 저 카트는 멀미에요 형님 진짜 멀미합니다 알까기 재밌을 것 같은데 어 부산 대구빵니님 린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아 하자고 제방 크아래 크아는 진짜 좀 그렇다 왜요 크아 크아 해본적이 있나 아 쩡이님께서 12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가 크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bi 케 fond 크아 크아 영어잌 왜 네 수 하 머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재밌게 야 니 한반만 더 해보자 뭐요? 오목요? 어 일단 내가 졌고 한반만 더 해보자 레드해봐라 개빡치네 홀팔 충전하고 있는건데 어 레디해봐 레디핸드네 모드에 마무리를 할랍니까? 그것도 운인데 모드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주사비를 굴리면 됩니다 주사비를 굴리면 됩니다 형님 역시 과한거 대가리 맞네요 이겼다고? 아 맞네 이겼네 뭐야? 왜 졌지? 왜 졌어요 저 이겼네 빙샷 아니 이게 왜 졌지 돌았나 진짜 아니 저 이거 왜 졌어요 빙니 그럼 어떻게 이겼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니가 이겼다고 그러고 난 진지 알았거든 저도 제가 이긴줄 알았는데 그니까 어떻게 이겼지? 나 못봤는데 형 내기였다고 어디가 내기였냐 본적이 없는데 레디해봐라 빨리 스타트해봐라 음 빨리 돌아 빨리 돌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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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아닙니까? 4.3 아닙니까? 어? 뭐가? 못났노? 나에게 주도권은 있다 까불지 말아라 혼기빠이니몬다 혼기빠이니몬다 이겼네 야 형님 감사합니다 와 또 홍기빠찌개 형님이 1993년생으로 어 형님 한개 없는데요? 이 형님 지금 장난치나 내가 또 이겼네 3 2 1 아 2천개 맞네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아 진짜 내가 왜이렇게 오고는 못하자 알까기 할래? 고맙습니다 이민 알까기 하자 알까기 하자구요? 스폰은요? 아 뭐 스폰? 잠시만 제 방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 지금 내 방에서 2명 스폰 해주셨잖아 내 방에 혹시 그 열혈팬 그 누나 안와? 아 투유 누나 하하하하하하하 지방에 열혈팬 투유나 아노니 진짜 소름끼친다 진짜 예? 진짜 소름끼친다 너 정말 왜요? 너 정말 소름끼친다 왜요? 근데 언제부터 투유나가 니꺼였는데 왜요? 제 지방에 열혈인데 투유나 없나? 오 K3노라보좌님이 대장 제가 천개 해줄게요 가는데요 어?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노라보좌님께서 천개를 근데 있잖아요 이거 자꾸 제 열혈팬만 아 제 방송 사람들만 스폰해주는데 이거 예? K3노라보좌님 제 팬입니다 아 니 방송에 몇개 쌌는데 형님 방송 몇개 쌌는데요? 뭐 한 2만개쯤 쏘셨을걸? 예? 2만개쯤 쏘셨을걸? 아니 뭐 개수가 중요합니까 제 방이랑 그럼 제 방이랑 많이 썼을걸요 저 이님 내 방이 그 50 몇등이야 아 파비양님 아닙니다 이님 예? 몇등이라고요? 아 파비양 형님께서 가난해서 미안해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제 방팬들은 저 유행어입니다 아 그래 그래? 야 그러면 아니니 어? 이렇게 30이 남마라면 사람들이 나설고 내 방에는 가난한 아들 많아갖고 다 구걸한단 말입니다 이게 없다 내 한개밖에 없었다 내 한개밖에 없었다 추천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럼 알까기하자 알까기요? 내 마블로에 알까기 있나? 있다 어차피 뭐 K3형님은 니 팬 내 팬 봉준이 팬이니까 예 가자 알겠습니다 어 형님 캐치마인드 안파날래요? 쳐 맞을래? 쿵쿵쿵 딱 아니다 오케이 알까기 파워 알까기입니다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 여자들이 하는 게임 아닙니까? 저 랩 개 높습니다 캐치마인드 뭔데지 K마 개고수거든요 니가 잘하는 것만 하자 그러지마라 돌았나 진짜 아 아 창문 안되네 이거 알까니 어 그 노템 자유 오로 오십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왔습니까? 응 방만 뜰게요 응 아 캐하 할 줄 몰라요 기훈이 캐하 레벨 개녹다잖아요 광어 와라 진짜 하지마라 진짜 야 근데 내 이거 소리 어떻게 없애지 그냥 할까 어 형님 알갓 잘하네요 예? 43승 42팬데 아 홍키파 형님께서 101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까 전에 스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또 101개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키파 형님께 또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기훈아 예? 너 승률이 왜 그래? 제가 이제 아닙니다 시청자한테 받았어요 이거 아 그래? 예 오 이거는 몇판 몇승 할까 예? 몇판 몇승 몇판 몇승 몇판 몇승이요? 어 3판 2선 합시다 3판 2선 맞다 예 리드해라 K3 형님의 1000개빵 오케이 고 고해라 여부턴가 오 소리 너무 시끄럽다 시원했죠? 오 오 존나 뭐하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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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시계 빙신플레이 했네 왕 끝나면 지는데 왕왕 뭐고 세끼 아 진짜 야 고고술 젠다 시끄럽다 뭐요 1타 이득 개쩔자 어? 잠깐만 세노 어! 어! 기고내란 마 개대기야 돌았나 끝날 때까지 끝난거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라고 해도 니는 끝났어 까두리 개자석아 어? 카미카즈 전보 쓰는 어? 꼬메히 존나 역하노? 으하하하하 어? 까두리 맨 겨루 어? 어? 뛰지라 뛰지! 와 정말 이쁘다 끝났어요 작은걸로 왕 절대 못 죽여 끄지라 엄마 개대기야 엄마 끄지라 난놈 아 시발 왕 실수했다 니 좀 일부러 대충하는거 아니지? 아닙니다 스타트해라 하아.. 개빡치노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설마 누구야 누구야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정작 재축 시작 우 Ridge 묵 opioids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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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지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한거 아이가? 몬스레아는 마케디야 아 왕 죽었겠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원하죽 어 어 어 뭐고 이 새키다 어 으 으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에어컨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이디에이 오케이 고해라 인마 게덱이야 아이 도망가느냐 왜 해야되노 이거 혜디 어떻게 쳐내야 되요? 고 해라! 게덱이야 왜 바주냐고 해 저 진짜 바주가 아닌데 어 내 입에 진짜 집중하고 할게 아 오케이 잘 숨었죠 왕 뭐고 이 꼬베이 새끼 뭐고 이 꼬베이 새끼 깜짝 아 쟤 맨키러쓰니 오케이 아 아직 모릅니다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왕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에요 갈라나 X까지 뭐어 이거 이제부터 전략을 잘 쳐야 됩니다 맨키러쓰니 엇 와 이게 왜 죽어 야 이게 왜 죽냐 아 아 이거 안죽노 아 아 아 뒤집어라 오케이 끝났죠 작은거 세개로 아무것도 못하죠 마 고생했다 깨대기야 마 고생했다 깨대기야 아기자기 하나 귀엽구로 아 감사합니다 와 놀아보자 형님 천개 감사합니다 바로 입금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삽입방? 예? 사비빵? 뭐여 몇개 뭐 니가 저개로 나 일단 지금 보자 놀아보자 이천개빵 이천개빵 한 번 더 할까요 이리님들 이천개빵 한 번 가시자겠네 삼판 이선 알까기 재밌나니 남긴 frustrating 예 아따 자 이천개빵 삼판 이선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 개 UV 청개빵 네 삼판 이선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으윽 으윽 싹 다 처네 뭐가 왜 거 싹 다 처낸노 어? 어? 아아 타임! 형님 왜 안합니까? 미안 어? 어? 좋사? 잘가시게!!! 잘가시게 마! 깨대기야! 잘 가시게 마! 깨대기야! 깨대기야! 어이! 깨대기야! 깨대기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설마 형님 근데 이거 지금 사행성 아니죠? 사행성입니까? 아니다 그럼 뭐 스타 BJ도 다 정지당하게 근데 왜 기훈이 왕 왜 저를 안하던데 스폰 받아서 하던데 왕 안죽였지 아니 이거 파트너 BJ님이 얘기해줬다고 디바 아 힘 좋놈 잘가시게 아니 판당이잖아 판당 오케이 됐다 됐다 할마다 할마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이데이 뭐고 이거 저기 안되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팬이 와서 네 알깡이 답답해서 못 보겠단다 뭐요 니 팬이 누구고 인마 큰걸 살려야지 인마 큰걸 살려야지 인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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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비가 그 판당이라니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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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흠... 하루 2천개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루 2천개 누가 얘기한거에요? 이거 내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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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데? 하루 2천개인거 모른다고? 쟤 귀 아프다 진짜 강아지 코 고는 소리 쟤 미치겠네 진짜 쟤 미치겠네 진짜 기훈아 한번만 깨워줘 네? 애기 한번만 깨워줘 시간 지났으니까 안되지 생선거 Zen 타이 uno 타이ين 생선거 exclusive ㅋ 쯔 정성중 이제 중요하거든 정성중 증증당당한 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중 정성중 아 문자가 또 치각할 줄 한 거 같다 정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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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어! 아아! 와아! 졌다! 우와 후 역제는 명소 김기호 아아! 존나 아깝네 집 1대1이다! 예? 1대1이라고 1대1 아니에요? 1대1이다 1대1이요? 꿈꾸나 아 아닙니다! 제가 존나 잘해서 이겼구만 형님 1대1이에요? 1대1이다! 1대1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진지 빨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운이 개귀엽거든요 예 기운이 진짜 상큼하죠 예 기운이 2대2 2대1 3대2 2대2 2대1 2대2 3대1 2대2 2대1 1대1 2대2 자, 일을 가실게요! 어! 다채기! 후... 후... 저 떨려. 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애기 코 고운 소리에 그거 왜 눌러오는데? 이거... 어? 뭐한 대니? 뭐한대니? 단발눈 아녕? 근데 이건 왜 취소가 안될까? 눌렀다가 마이크 마이크 와아아악 됐다 됐다 나이스 좋아 좋아 승부 모릅니다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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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유리하죠? committee untoad for love key 흐으으 진짜 뭐가? 쥬어쓰 날떠 날떠 기훈아 예? 마지막 게임 가자 입금 와서 응 나 충격중이야 예? 충격중이야 충격중이라고요? 마지막 게임 뭐 갈겁니까? 아 그 뭐야 캐치마이드 그건 안함 아 우리 좀 니 스폰 좀 구해봐라 인마 제 스폰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아니 진짜로 저도 한명만 스폰해주시면 안돼요? 아 최군형이 배우지 1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형 아직 술 마셔요? 아 최군형이 보이십니까 형님? 어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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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든 카트 그만하라고 저 기다리다 이제 가요 도련님 어? 형 방송 끝났다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해줬는데? 형 방송 끝났어요? 형 방송 끝났어요? 아 씨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방송에 그 뭐야 제가 남자 4명에 여자 한명이 좀 그럴거 같아가지고 제가 여자 구하다가 여자를 못 구했거든요? 그 형 끝나면 술 마실 형이랑 한잔 하던가 할라 그랬는데 시청자 서든 5대5 클리즈 날랍니까? 내 방... 야 조졌다 최군형 내 방 내한테 욕존난다 왜요? 몰라 빨리 처리해라 예? 처리해라 최군형님 배비고 최군형님 팝이아입니까? 아 여캠 파기 쓰고와서 미안해 재수없어 괜찮은 재수없네요 최군형 언제 방송 끝났대? 최군형 방송 끝났다고 내한테 아무도 얘기 안해줬는데? 인한테 싸서 미안해 남사람이 여캠이지 아까 끝났다고?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해줬대? 내한테 괜히 또 의리없는 놈 됐네 12시에 방중됐다고요? 근데 저한테 왜 얘기를 안해줘요? 잊고 있었다고? 빨리 최군형한테 사과해라 휴마 방에 다 싸서 줄게 없어 기운이로 인해 조선세를 하게 됩니까 이겨난다 내 방송만 봤다고? 아 그래요? 저 방도 추천을 해주던데요? 여기가 오섭니다 예 형님 35등방 한 번 할랍니까? 시청자들께와서 저 형님도 잘 못하죠 소든 나는 그 뭐야 대리 시켜가지고 육성했다 아 진짜요? 멸하나까지 저는 형님들 잘 못하죠 만약에 저를 끼워서 할라카면 전 없는 셈 쳐야되요 형님 진짜로 근데 내 방에는 네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뜨는 법 아니겠습니까? 야 내 방에는 서든 잘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제 방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 가난해야 성공한다 기운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성공이 있으면 그거는 왜 이겨야 되노? 나 잘한다고? 서든 잘한다고? 서든 5대요? 크아 크아 4대4 합시다 크아 4대4 아 뭔 크아하고 크아 할 바에는 운이 썩힌 카트라이드 하는게 낫지 크아 4대4 가면 카트대전 할랍니까? 팬들들 카트 4대4? 예 쿵쿵다 할랍니까? 아 쿵쿵자는 좀 야 그냥 개홉하고 파트 재밌을 것 같은데 강퇴 누가 하는거냐고 몰라? 형님 개뎀프들 어떻습니까? 예 개뎀프들 네 니 급식이가 엄마 정신 좀 차려라 자 그러면 니가 서든이랑 카트라이더 사다리타기에서 결정되는 걸로 하자 아 근데 그거 존나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형님 까는데 아 니 그 아예 없나? 형님 GTA 있어요? 없지 형 플스 자체가 없는데 플스 말고 스팀 게임인데 돈 주고 살 수 있는건데 아 모드엠 마법을 하자는데 근데 K형이 모드엠을 못한대요 형님 근데 저한테 언제 쏩니까? 뭐? 예? 뭐? 뭐라뇨 어? 빨리 쏘세요 뭐 뭐 이끓마시라고요 빨리 형님 몽몽몽이요? 야 야 gta는 봤는데 3시간 걸린대 예? gta 봤는데 3시간 걸린대 아 3시간 걸린다고? 그만큼 조성검인가 보네요 우리집은 이집뿐임대던데 아니 형님 뭐 다이다이 깰 수 있는거 없습니까? gta는 1대1로 다이다이 깨면 되네 주먹전 형님 섰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는 좀 왜요 너무 도박같잖아 안좋을거같은데 롤할래? 롤이요? 롤할줄알나 니 티 어딘데? 티에 없는데요 그래? 레벨13인가 그런데 포트리스 할래요 포트리스요? 포트리스 까는데 금방 깔린다 근데 롤도 재밌겠다 롤도 롤도 그런거 하면 재밌잖아요 형님 어 근데 나는 레벨이 30이란 말이야 그럼 니가 일단 룬 자체가 없어가지고 제 팬이 존나 잘하면 되는데 형님 팬이 존나 잘하면 어떡해요 아 롤 5대5를 하자고 1대1 미드빵이 아니고 5대5 5대5 롤 5대5 또 피씨로 방송보시는건데 롤 얘기하니까 신나뿌랬네 그 내 롤 할까요? 롤이 재밌을거 같아요? 혹시 그 친구 찬스 써도 되나? 네? 롤이조 전화 한번 해볼까? 뭐라합니까? 왜? 롤선생이요 롤선생 내랑 더 친하거든 내팬들은 다 썼다 하라는데요? 아니 내팬들은 자극적이냐? 어? 다 무 Recovery YorkL 롤은 저도 재밌는데 4명음OUTrament한다고? 하, 뭐라고? Magnum ịch사 vemos 암 못 썼다 치자카노 롤이 근데 주도 재밌는데 다이아이스 4명 구하면 된다고? 근데 그.. 그.. 조작했을수도 있잖아 롤 루즈.. 루즈하다는데 혜리 응? 안입시 꾸셔놓고 썼다 한판 칩시다 팀전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아니 그.. 최군이 형 카톡가가지고 카톡 좀 한다고 섰다 코오른새끼 뺨졌댈는데 왠지 강해? 그래 강하신데 어떻게 뺨졌댈요 좀 그건 그렇고 야 근데 진짜 오늘 애기 코 너무 심하게 온다 애기 형 애기 원래 쟤 누군데? 섰다 할거면 쟤네도 그 안에 있나? 애기야 그러면 잠시만 유니 아 쟤네도 있네 깔기도 제일 빠르고 카트 5대5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카트 재미없을거 같은데? 그럼 서든할래 카트날래 딱 그것만 정해라 서든카트? 응 솔직히 쿵쿵따 이런게 개노잼인거 같다 서든합시다 서든 서든 아따 서든 깔아라 오케이 형님들 서든 잘하시는 분 자 재방송 서든 잘하시는 분 아니 잘하시는 분 말고 그냥 킨 다음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죠 아따 콜 서든 오래 걸린다고? 나 서든 아예 못하는데 형님 할줄 알잖아요 근데 나 할줄 알지 내 옛날에 내 옛날에 클랜 마스터였거든 클마였다고요? 준비됐다 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서든어테도 넷마블 게임이에요? 넥슨 칼전으로 할랍니까 칼전 일단 총도 몇판 해야지 인정? 서든어테도 누구게임이냐? 넥슨게임이라고? 폰 더피 연결 D 아 형님 저 서든어테도 멀미하거든요 오래할거 아니잖아 예? 오래할거 아니잖아 그 맞죠? 어 나 한번만 해놓으면 멀미 개 나은데 나 서든아이니 뭐 닉네임 어디라? 니터린가 그렇지 싶은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형님 서든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야 이거 왜 D드라이브로 안 바뀌어? 여기도 어떻게 들어가는거지? 여기도 어떻게 들어가는거지? 어 형님 어? 제 아이디 냠냠냠냠냠냠냠냠냠이거든요 아 C드라이브에도 2.50이 필요하구나 위에 누르라고 그 위에 누르라고 D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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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설치 파일 다운로드 할 걸 해달라는데 이거 자꾸 C로 되는데? 컴퓨터 용량이 왜저라 몰라 나도 미치겠다 이것 때문에 컴퓨터 용량이 사지 말아서 갈걸요 소든 비지 고쳐라고 아 됐습니다 예 음? 채팅창 왜 걸려요 형님들? 카트는 빨리 깔리는데 서든은 컴 안 좋으면 오래 걸림 형님 컴 안 좋습니까? 나 좀 옛날 컴이요 아이 컴퓨터에 야동이 어디있어요 저 이 컴퓨터로 야동 안 봅니다 저 서든은 존나 못하거든요 어 이거 눌러볼까? 폴더 변경이 안된다니까 썼다 개꿀 재밌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폐군들 지마잉 헉 공짜짠 뜨리리리리 사쿠라네? 사쿠라이야? 어? 뭐? 유놀이 하라고요? 혜연님 선판해주시면 하고요 아니 크아사대사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팬들 쪼나 쪼나 지적하네 크알.. 크알 바이에 그거 하겠다 뭐요 롤? 아니 그.. 컷 좋다는데 사람들 크압시다 햄님 크알 바이에는 카트라이드 하겠다 에이 카트지 몇 달은 크아가 쪼나 풍선 터지면서 쪼나 그거라니까요 무승부도 있고 이렇게 망가서 미안해 이렇게 힘들어 만나느라 사사사 썩 오래걸리는데 이거 좋은 하루걸리는데 야 그 시프트 누르고 딜레이트를 모르고 눌렀는데 이거 복구 못 하제 그게 뭔소리에요? 서든? 서든간 한시간 걸린다는데요? 형님 딴거 합시다 딴거 크아 아니면 섰다 형님이 고르십쇼 크아 아니면 섰다? 예 크아가 빨리 깔린다는데? 그럼 크아 합시다 최소합니다 설치 크아는 어디 게임이더라? 아니 섰다가 더 빨리 깔린다고? 근데 섰다는 쉽고 걸어야 되네 가면 실시간 나가잖아요 그치 크아 깨고 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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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끌렸는데 벌써? 크아 다 끌렸는데요? 잠깐만 아니 크아는 내가 개씹노짐이라 사기싫은데 크아 종나 재밌거든요? 나 개재미없거든 진짜? 섰다는 방풀이 가능해서 안된대 섰다 방풀이 가능한게 그 뭐지? 그거를 가려면 되잖아요 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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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를 음 포코페이스 얼굴 표정보면서 개꿀잼일거 같은데 크아 섰다에서 씩구금 걸고 담배 풀풀 푸면서 하면 꿀잼 크하하하 콜 콜 어? 어? 섰다고? 뭔 원카드에요 야 니 섰다 말고 카드게임 할줄 아는거 있나? 카드 뭐하면 저 섰다 밖에 뭐합니다 아 그래? 네 섰다 섰다 그 족보 나와있지? 예 식구게임은 베이비 못한다고? 진짜요? 어? 왜요? 예 Heavy 깡 podemos 어쭈 반복 뭐 약 아 저희들 크아 다 깔렸거든요 식구 걸고 담배 피우고 카트하면 멋있겠다 뭔소리 하는거야 아 몰라 내가 크아는 존나 개 안 땡긴다 개 재미없을 것 같다 섰다도 솔직히 식구 건 거라서 마음에 안들고 그럼 뭐요? 일단 제가 지금 케이... 카트 다 깔렸거든요 써도는 제 컴퓨터가 지금 안 깔리는데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컴퓨터 정리 좀 해줄지 않았나? 개댐프드가 꿀잼이라고요? 아 뭔 개댐프드입니까 그럼 때려치라 때려치우라고요? 뭐고 야 그럼 존나 우리 깐지나게 네 롤 하자 롤이요? 롤은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여객님 5대5 아 니 아예 없나? 뭐가요? 롤 아예 없는데 아예 없는데 폐파이 없나? 에 아니 뭐 피파에요 그러면 케이 보면 여자랑 데이트할 때 여자랑 메뉴 정하는 것 같지 않냐 일해서 질고 저랑 기훈이 하자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없어도 그냥 할 게요 뭐할까? 딱 얘기해라 3,2,1 소리 들립니까? 안들린다 뭐 3,2,1 아 짜냥이님께서 100개로 토큰팩클러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할건데 그레가 빨리 에이 마 개댁이야 섰다하면 좀 자극적이라서 섰다 보다는 사과가 나왔다 크하면 질삭이라고요? 근데 좀 약간 민심은 섰다는데 섰다가 식군거로서 좀 뭔가 좀 그렇긴 하다 그죠? 민심은 섰다 민심은 섰다인거 같은데 민심은 섰다에요 민심은 섰다 민심은 섰다 민심은 섰다 민심은 섰다 민심은 섰다 그 뭐야 폐를 가려놓고 하는거지 네 담배비를 북끼면서 아니에요 예방은 지금 폭동 존마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방에는 카트가 제일 많다 카트요? 어 그러면 네 방송으로 카트랑 크레이지라티 코케이드랑 사다리타기 해라 얘들 둘중에 뭐여? 왜냐면 괜히 식구 걸어섰다 했다가 기운이 배비받는데 문제있을라 저도 그게 좀 약간 결정.. 근데 카트랑 크아중에 뭐여? 그냥 사다리타기 하라구 사다리타기 하라구요? 응 아니 사람들이 계속 샀다 하라는데요? 근데 크아 깔았습니까? 아니 금방 간다 빨리 사다리타기부터 해라 샀다 하라 해내들 아니면 아니 해내들이 샀다는건데 또 좀 이게 너무 자극적이니까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이제 그 50인 상도받아야되고 이제 이틀 뒤에 그것도 해야되는데 배수2비제이도 저 받아야되는데요 이틀 뒤에 그니까 빨리 그 뭐야 사다리타기부터 하라구 잘 나가는 한게임비제이가 배비받을 왜 못달았는데 왜 크아 카틴지 사람들은 묻습니다 잘 나가는 한게임비제이가 배비를 왜 못달았는데 라고 내 방에 채팅을 치네 한게임비제이인데 시청자 완전 많은데 그 분은 배비를 계속 못받고있대 형님들 그 형님들 그 샀다가 뭐라고 형님들 그 합시다 그 빨리 아니 사다리타기 하라구 개시발새끼야 와 밥해 형님 590개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넘나 고마운 것 감사드립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 나이게임 야 너 블라인드 강투리 좀 풀어달래 누가요? 내 방송에서 슬슬 욕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럼 제가 사다리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게임 기훈이가 개 답답하거든요 사다리게임에서 4개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크아 카트 크아 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아 왼번? 그냥 포트리스나 해라구 3번 3번 또롱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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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나왔네요 카트라이더 바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트라이더 바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둘이서 답답한 모습 보여드린거 정말정말 죄송합니다 네 카트라이더 답답한 모습 죄송합니다 뭐라고? 제 팬들 카트 정말 싫어하는데요 야 그럼 우리 오늘 그만 놀자 끄지애라 이제 그만 놀게요 네 끄지애라 예? 네 이제 그만 놀게요 예 즉당이 잘 놀았거든요 예 즉당이 잘 놀았거든요 끄지애라 자 예 직당이 잘 놀았으니까 저는 그러면 vampire 깜김이 한판하게 카드로 오십쇼 야 뭐